아마 모르시겠지만 심연섭 여자친구의 직업은 회사원인데 월급은 심연섭 수입의 100분의 1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심연섭 어머니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심연섭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심연섭 역시 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심연섭은 어머니에게 여자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심연섭 역시 엄마가 모든 것을 알면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했다. 그러나 심연섭과 여자친구가 첫 광고 계약을 맺게 되면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심연섭과 여자친구는 약 5천만 원 정도의 약정비로 새로 설립된 데이트 앱 광고에 초대받았다. 심연섭과 여자친구가 첫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커플 셔츠 브랜드도 심연섭과 그의 여자친구를 초청해 3천만 원짜리 광고 촬영을 하게 됐다. 심연섭은 기뻐하며 여자친구와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심연섭은 결혼 후에도 여자친구의 직업에 대해 어머니에게 숨기고 있다. 심연섭의 어머니는 굉장히 터프한 성격이어서 심연섭은 늘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심연섭과 그의 여자친구의 첫 계약을 축하하며 그들의 앞날이 더욱 밝아지길 바랍니다. 심연섭은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3개월 안에 결혼한다고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심연섭의 여자친구 11살 연아는 3억 원짜리 반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반지는 심연섭이 요트 위에서 프로포즈하며 사랑을 확인한 반지입니다. 참으로 로맨틱하고 멋진 사랑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심연섭 측에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연섭과 여자친구는 내년으로 불륜을 미룰 계획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최근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심연섭은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연섭은 종종 피곤함을 느끼고 두통과 현기증이 있습니다. 걷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한 번에 나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개그맨 심연섭이 당뇨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연인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심연섭의 여자친구는 항상 그를 돌보고 재활해서 그를 위해 요리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심연섭도 돌보고 있었다. 이것은 심연섭의 부모님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위해 점수를 매기게 했다. 그것이 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부모님은 그가 영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심연섭, 글쎄 영님은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번에는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영님은 항상 그녀가 그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심연섭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너무 많이 일하다가 병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영님은 그녀는 심연섭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영님은 심연섭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빨리 입고 싶어했다. 이것은 영님이 30년 이상 원했던 것이다. 영님은 또한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영님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나쁜 소식을 보도하거나 추측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정말 기대한다. 섭과 그의 여자친구가 평생 행복하기를 바란다. 심연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3개월 안에 결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녀는 그의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이다. 결혼식 행사는 제주도의 5성급 호텔에서 4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결혼식은 실제로 결혼 퍼레이드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백파이프가 불려지는 가운데 결혼식장으로 행진할 것이다. 손님들은 그들이 이 놀라운 공개를 했을 때 감격했다. 이 연인들은 그들의 연애 퍼즐을 간직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두 사람은 공개 열애서를 내놓은 뒤 테일을 통해 연애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걸 끼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11살 연아의 여자친구가 sns에 따로 올린 글은 심회장이 요트에서 아내와 결혼할 때 단번에 느낀 3억 원짜리 반지 사진이다. 반지였다. 남녀의 사랑이 정말로 맨틱하고 감탄스럽다. 불과 며 7전 연섭 사무실 관계자가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자친구와 심씨는 내년으로 연기할 계획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두 사람 사이에 불안화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의혹이 많다. 두 사람이 자주 외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듣자 쉴 때 늘 피곤하다고 했다. 두통과 현기증이 난다. 걷기도 힘들어서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심연섭의 여자친구는 연인을 많이 걱정해 연섭에게 심연섭이 빨리 낳을 수 있도록 종종 요리를 해줬다. 심연섭의 부모님은 심연섭의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심연섭의 부모님은 심연섭이 영림을 사랑하고 매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연섭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연기되었습니다. 영림은 남자친구가 낳을 때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림은 세상에서 가장 심연섭만 사랑해를 반복합니다. 그녀는 또한 심연섭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많이 일해서 병에 걸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영림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곧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림이 곧 그가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림이 30년 이상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림은 심연섭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며 남자친구가 빨리 회복해서 영림이 심연섭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빨리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림이 30년 이상 바라던 바였다. 그녀는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기를 바란다.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는 또 다른 것은 심연섭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는 이유다. 심연섭이 여자친구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궁극적으로 이는 심연섭이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수천 개의 댓글에서 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을 비난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더 걱정했을 뿐이다. 물론 심연섭이 수줍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탓 찾기 때문이다. 사실 첫눈에 보면 심연섭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심연섭의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호화로운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한 것이라면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심연섭의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났을 때 방 안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가 처음 한 말은 심연섭, 자소, 날씬하고 말은 체구였다. 이에 심연섭은 약간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신선한 문자 След Pf